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8만원이 이탈되면서 7만 9천 6백원에 마감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중심선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%까지 빠졌는데 자 전일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올라갈 듯 해도 그죠? 이렇게 올라갔다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16%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오른게 이게 신고가가 아니라 요거는 반등이다 반등이 나온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떨어지는 중에 반등 떨어지다가 반등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쭉 떨어지다가 올랐으니까 갭을 떴어요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해서 갭을 떴기 때문에 은봉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서 내려 꽂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인텔 있죠? 인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간에 19%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중동전쟁입니다 확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이란에서 수일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제정세가 한꺼번에 확 빠집니다 항상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때마침 전쟁도 난다고 그러고 또 어닝 쇼크가 났다고 하고 이르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 제가 요런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죠 이렇게까지 떨어질까?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을까? 그랬는데 봐요 참 희한하게 온다니까요 결국은 차트대로 간답니다 차트대로 지난 4월달에 1,4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4월달에 올랐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요 노란색 노란색 21선 위로 요게 올랐죠 이때를 갖다가 편의상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? 쭉 떨어지죠? 쭉 떨어져가지고서 중심선 깨고 한 번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며칠 있다가 오르죠? 똑같다니까요 오늘 깼죠? 당분간 또 이렇게 깼으면 어떡해요? 요렇게 요렇게 조금 더 떨어진다고 요렇게 좀 깨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깼으니까 요렇게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시간이 가겠죠?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시간이 간 다음에 다시 중심선이 또 요렇게 가잖아요 그럼 요 위로 딱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올라오면서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또 HBM3E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이 그 시간하고 또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자리에서 똑같은 패턴이 요 2번 자리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 예견한 대로 예견한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? 이렇게 떨어질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을까? 그랬더니 아 오늘 나왔네요 인텔이 어닝 쇼크로 시간의 19% 폭락에다가 배당도 중단된다고 하고 자 요런게 하나씩 나옵니다 희한하게 돈을 다 버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의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항상 전쟁이 외부 요인이잖아요 전쟁은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전쟁했다 바바바받 뭐 어쩌고 핵 그럼 어떡해요 팍 떨어져 예달못이 삼성전자 잘못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잘못은 전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져 그럼 주가는 다시 다 회복한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항상 사는 자리는 중심선 이하에서 사면 된다고 최소한 중심선만 사도 예 수익이 날 수 있다고요 중심선에서 또 밀리니까 그 밀릴수록 좋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왜 어차피 반등은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지지 그리고 일봉 매수 타점 여기까지 반등의 자리 매수의 자리들이 많다 자 중심선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1선 아니면은 일봉 매수 타점이겠죠 그럼 잃은 자리가 또 최고의 반등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삼성전자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홍주식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장에 단기입니다 딱 단기로만 보는 거예요 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세 차례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현대 에버다임을 9800원 부서부터 9200원까지 자 요렇게 예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자 다음날 요렇게 9800원이 시가에 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요렇게 또 급등이 할 때에 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 지금 전부 그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샤페론이에요 샤페론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2180원이 어디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요 자리 딱 여긴데 자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딱 그 자리에 옵니다 요 자리에 정확하게 오고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반등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슈퍼 급등이 나오고 다음날까지도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단기 매매들이 수익이 좋습니다 자 지금이 또 그런 장이고 그래서 자 이보다 더 많은 급등주를 아침마다 홍준식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급등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급등주 급등주라고만 딱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 자 바로 이런 장이 급등주가 또 수익이 잘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를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SI 지표가 과 매도권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간다 봐요 똑같죠 내려왔다가 중심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돌파하면은 더 올라간다 똑같은 시나리오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이 RSI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도권으로 여기는 과 매 수권이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과 매도권이에요 과 매도 너무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예 이 정도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제가 빨간색 선으로 딱 거는 이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 자리가 쫙 올랐을 때 여기죠 반등 나왔죠 이 자리가 그죠 어디예요 여기 줄을 딱 그어보면은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하고 반등이 나왔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보시죠 자 여기까지 오면 쭉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또 한 번 저점에서의 타이밍이 또 오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5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9만 1,200원 왜 9만 1,200원으로 됐느냐 자 장중에 이제 올랐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그려서 올라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가 5일선 맞고선 또 다시 또 쭉 떨어져서 은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연두색선 5일선인데 5일선을 맞으면 일단은 반등이 나오다도 맞으면 못가 그때 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맞으면 못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 번 콱 조정이 나오면 바로 1봉 매수 타점이 또 반등의 타이밍이고 자 바로 이렇게 5일선을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가 5일선 위로 딱 올라 쓰면 그럼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봐요 여기도 21선을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올라서 오르게 되면은 21선을 돌파하면은 어떻게 돼요 쌍바닥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21선 돌파를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세를 비롯해서 아시아 장세까지 모두 다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들은 버틴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